우리 동네 언덕에 작은 유언자 하나 있지? 응, 거기 옛날에 망했잖아 응, 근데 거기에 진짜 잘생긴 마술사가 산대 진짜? 그 음침한 데서 사람이 산다고? 그것도 잘생긴 마술사가? 아, 나도 들었어 그 마술사 완전 미친 사람이라며 맞아? 그 마술사가 진짜 마술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? 진짜 마술? 절단 마술을 할 때는 정말 사람을 잘라줍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마술을 하면 그 사람이 실종됐대 워싱턴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찍고